자 이번에는 로봇캅 고득점 플레이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로봇캅을 이제 고득점으로 플레이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득점 플레이 로봇캅 그렇지 로봇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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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로봇캅 그렇지 그렇지 자 처하게 숨해야돼 튕겨оты 오케이 오오오오오 warn 자아 эт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기서 어 조심해야돼 그렇지 이게 그 잘못하다가 이 작동식은 여자가 뒷놀려고 가있어요 그러니까 그 쏠 때 조심해야돼요 그 인질 인질 잡을 때 그 조심해야돼요 전기, 전기톱 그렇지 오오 그렇지 그렇지 자 여기 또 인질이 있는데 그 조심해야돼요 자 저기 또 조심해야돼요 이게 그 잘못하다가 그 인질이 죽지않고 그 여자애부터 먼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끔씩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질 잡을 때 그 조심해야돼요 이게 잘못하여 그 여자애가 죽을 때 그 라이프, 라이프가 그 깎일 수가 있어요 이게 이게 가끔씩 이게 잘못하다가 그 그 인질이 인질 잡을 때 그 여자애 여자애가 그 먼저 죽을 때가 있거든요 여자애가 먼저 죽을 때가 있어요 이따 여응 Sergeant ning kindness hem hem 온 원 이 은 Blessed 이것 에 일루 우리가 아끝 뭐 갖가 소 그렇지 오케이 자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자 먹으면 안 좋아요 어 오케이 하나 둘 그렇지 자 오케이 자 이제 이 스테이지는 클리어 했습니다 자 이제 보너스 스테이지네요 이게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하나라도 놓치면은 그 퍼펙트를 할 수가 없어요 자 빨리빨리 잡아야 돼요 그렇지 와 하나 못 잡았다 와 45개 잡을 수 있었는데 왜 하나만 튀어나오면 자 이제 아무튼 이제 3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3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3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3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렇지 각각으로 넘어갑니다 bubble 빨리빨리 둘 넵 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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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고, 그렇지. 이게 이 총을 들고 저거를 안보이게 해놓고 그거를 안보이는 것을 쏘면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이게 그러다가 여기서 무한대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서부터 그 이후에 여기에 바로 보면은 그 인질이 있는데 그 인질 잡을 때 그 조심해서 잡아야 돼요 그 잘못 쏘다가 그 여자애가 죽어서 그 라이프가 가끔씩 깎일 때가 있죠 가끔씩 그 여자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질 잡을 때 그 조심해서 잡아야 돼요 그 인질 잡을 때는 그 반드시 조심해서 잡아야 돼요 그 인질 잡을 때 그 잘못 쏘다가 돼요 그 인질 잡을 때 그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 안 그러면은 큰일 나요 그렇지 자 이제 3스테이지는 클리어했습니다 무사히 자 3스테이지는 일단 무사히 클리어했고요 자 이제 4스테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스테이지는 그 타이밍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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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를 안보이게 해두고 자 자 여기서 그렇지 그 이청을 두고 그 저기 그 보이는 것을 안보이게 해두고 그거를 그 안보이는 것을 그 물체를 쏘면은 그 점수가 계속 올라가요 그 그 저기 다음에 그 바로 그 인질 잡는게 나오는데 그 이번 스테이지에도 그 인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진짜 조심해서 잡아야되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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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이제 4스테이지는 이제 무사히 클리어 했습니다 딱 자 하나도 놓치면 안돼요 퍼.. 퍼펙트 못탑니다 이게 라이프가 그 못타요 그렇지 GUN COM最高 CALL 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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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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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렇지. OK.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와, 이제 드디어 끝판이네. 끝판. 자,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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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거의 월지 둘 셋 어어 이거 왔겠다 오케이 와 이게 원콘했어 자 이제 로퍼캅은 무사히 원콘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케이 이제 녹화 종료할게요 이제 녹화 종료